저희의 붉음은 마사지로 시작했습니다. 방전되어 있는 체력을 충전해주고 시작! 포차로 향했습니다. 주먹밥, 국물닭발, 뻔데기탕 완전 한국같죠? 이 집이 요즘 핫하답니다. 그리고 꽐라가 돼서 다음날 아침 미용실에 갔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만에 원래 파마를 되게 가끔씩 해요. 오늘은 세팅을 말아주셨는데 잘 된 것 같겠죠? 일단 낮 2시 일정은 프로즌 겨울왕국 뮤지컬을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내내 괜찮다가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3일 동안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엘사와 안나가 총출동하였습니다. 시작! 뚜둥! 신랑은 유치할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뚜둥! 1부가 끝나고 브레이킹 네, 잠깐 나왔습니다. 아, 저 울었어요. 진짜 진심 울었어요. 계속 박수치고 장난 아닙니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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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20분 동안 쉬고 다시 2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좀 있으면 끝나니까 못 보시는 분들 꼭 보세요. 대박이에요. 우와, 감동의 동안 2탕. 집에 와서 옷을 후딱 갈아입고 간 곳은 네. 손님분 중에 네팔 여자분이 계신데요. 음, 저를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네팔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가 뭔가 한복 같기도 하고 음식들도 뭔가 카레 같기도 하고 뭔가 독특한데 음, 입에 맞았어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의 입장! 어저께도 와서 웨딩케어를 받고 갔는데 뽀송뽀송 화장이 잘 먹었나 모르겠네요. 라지야, 수진! 내 유튜브에도 대문짝만하게 광고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결혼 축하드립니다. 신랑이 한 살 연하래요. 신났네요. 신랑이 한 살 연하래요. 신랑이 한 살 연하래요. 따뜻.. 다르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몰래 나왔습니다. 이거 비오는 날 찍은 사진이라는데 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왜 또 먹으러 왔냐고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래요. 국밥에 밥과 소주를 드링킹하셨습니다. 맨날 술이네요. 맨날 술이야. 이 사장님이 맨날 원피스 입고 이쁘게 다니래요. 너무 이쁘대요. 이렇게 토요일 순삭이고요. 일요일은 키아마로 낚시를 갔었는데 사실 파도가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올라가는 길에 보랄이라는 마을을 들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손님들께서 좋다고 하셔가지고 뭔가 오래된 듯한 건물들이랑 되게 유니크한 상점들이 많아서 하기자기 볼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산 속에 있어서 그런지 단풍 든 것도 구경할 수가 있었고요. 진짜 숲속을 한참 꼬불꼬불 폭포도 있고 만나러 가는 길에 정말 이런데 마을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복판에 이런 아기자기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는 튤립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와이너리도 있어서 와인도 유명하대요. 일주일 곧 이렇게 무슨 일이지? 맨날 accepted 진짜 이런 요즘 일주일 이렇게 체리 이런데 오면 오랜만에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마스크를 거의 안 썼네요 뭘로 통하는 거야? 아까 뭘로 통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맞다. 술 잘 안 돼? 저 집은 맛집인가봐요. 줄이 어마어마하죠? 건물들 봐봐요. 진짜 오래됐죠? 마을이 정말 다 오래된 전통 마을인 것 같아요. 골동품 가게도 뭔가 일륜이 느껴져. 사람들도 특히나 더 친절하고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길거리 곳곳을 구경하다가 발견한 장난감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겉은 되게 후질근해 보이는데 안에 전시된 장난감들은 퀄리티가 후덜덜이었어요. 제가 시즈니 살면서 정말 이렇게 잘 돼 있는 피규어 뭐 이런 가게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이 단가 좀 드는 광주요라서 쭝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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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쭝 우와 엄청 많다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뭔데? 그게 닥터스렌즈가 찍히려고 타노스 가게 이거 300포 진짜 이거 베트남 가면 착용 가능한 사이즈인데? 1200포 뭐? 이거 보고 집에 가서 저스티스 리그를 봄대 오 4시간짜리였는데 진짜 좀 그만했어요 올해 개봉한 거 4시간짜리 꼭 보세요 재밌어요 오 귀떼기 터미네이터 이것도 쓸 수 있는 거 같은데? 어 1,800불 에일리언인데 저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난 에일리언이 제일 싫어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싫은 건 척키 척키도 진짜 리얼하게 만들어놓은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오 저 에일리언 알바 1920년 건물이래요 아 되게 예쁘죠 다 유니크하고 앤티크하고 뭔가 저기 블루 마운틴 근처에 있는 로우라 마을이랑 조금 또 다른 느낌의 아기자기함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아주 특별한 주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놀았다 빠바이 바바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